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지식소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일본 탐험 도카이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여기 규슈 지방부터 주곡구 지방, 식곡구 지방, 간사이 지방까지 지금 봤거든요. 그 다음에 도카이 지방을 한번 오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카이 지방은요 이렇게 지금 기후현 그 다음에 미에현, 아이치현, 시스오카연, 야마나시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기후현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현은요 보시면 이렇게 일본의 내륙에 있는 곳이죠. 이렇게 바다랑 면에 있자는 일본으로서는 섬나라인 일본으로서는 참 드문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쪽으로 탐험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지리적 정보를 한번 봐야 되겠죠. 기후현은요 여러분 보시면 주부지방이라고 되어 있네요. 뭐 아까 도카이 지역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카이 지역만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기후현, 아이치현, 시스오칸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는 주부지방, 중부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일본의 현, 기후현, 벌써 기후현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청류의 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류. 아주 맑은 계곡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시면 기후현은 이렇게 내륙에 있고요. 일본으로서는 드물게 그리고 보면 이렇게 위쪽 아래쪽은 이제 나고야시와 맞붙은 쪽에 이제 이쪽에 타원이 형성되어 있고 이쪽은 대부분 녹색 지대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상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기 제가 기후현을 간 적은 없지만 그 근처에 뭐 시즈오카현 이쪽도 많이 가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제 일본에 뭐 뭐 뭐 기타 아르프스라고 해서 북알프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산맥이 많고 만년설이 아직도 있는 그런 아주 높은 산맥이 있는 그런 곳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이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습니다. 기후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기후현은 일본 혼슈 주부지방에 있다. 그래서 보시면 담배, 양파 감이 많이 나는 곳이다. 우리나라 남부지방 같은 곳이네요. 한적한 농촌에 분위기가 벌써 이렇게 불신 나죠. 목재, 납, 도기, 그 다음에 일본도. 일본도. 옛날에 뭐 사무라이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런 일본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산지와 고원, 구릉이 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남서부에 좁은 평야가 펼쳐진다. 여기 보시면 조금 다시 한번 그 지도를 보시면 여기에 남쪽에 아래쪽에 기후시 쪽에 이렇게 행정구역이 이렇게 좀 자금자금한 자그마한 곳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뭐라고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사는 이런 곳이겠죠.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살고 타원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행정구역이 잘게 분할되어 있는 것이고요. 위로 갈수록 큼직큼직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게 다 벌써 다카야마시 이렇게 되어 있는 다카야마 그러면 벌써 높은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은 다 산지 이런 걸 알 수 있죠. 시라카와 이런 것도 계곡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쪽이 남쪽에 행정구역이 몰려 있고 평야가 있고 북쪽은 굉장히 이렇게 고산지대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의 산은요. 우리나라 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오래된 지형이잖아요. 뭐라고 구세계 지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적어도 몇 억 년에 걸쳐서 산이 다듬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완만하고 구름처럼 아주 편안한 산이 많잖아요. 물론 높은 산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나라 산은 그렇게 막 삐죽삐죽 하거나 이렇진 않죠. 하지만 일본 산은요. 일본은 조금 유년기 지층, 유년기 좀 그런 지리적 요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년기 지층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산이 굉장히 높고 험준하고 좀 좀 뭐라고 무섭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좀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마 완만하고 아주 멋있는데 일본은 조금 위협적이고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런 산들이 여기도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북동부 현경, 현의 변경, 현의 어떤 경계지대에는 3000m급의 산이 솟아있다. 3000m급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시다산맥이라는 게 있다. 벌써 시다, 비탄이라고 되어있는 이게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솟아오른 듯한 그런 이미지를 알 수 있는 벌써 이름이죠. 북서부에는 2000m 이하 산지가 각각 화산대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니까 화산들이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산지 사이에 고원이나 구릉 등등이 있고 강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등산인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유럽의 알프스 산맥을 연생케 하는 그런 만년설이 있는 지역이기도. 그래서 알프스라고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서 기타 알프스라서 북쪽에 있는 알프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등산하는 사람이 많이 찾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겨울에는 날씨가 굉장히 험악해져서 조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현의 남부는 민호라고 그랬고 현의 북부는 희다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어떻게 불렀습니까? 알 필요는 없지만요. 그런데 이제 민호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다노문화가 근거지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민호라는 말은 많이 듣게 되는데 여러분 민호라는 말 들으면 대부분 이쪽이구나. 진짜 일본에 딱 중간 정도 되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서기 1600년에 일본 전국의 다이묘들이 서군과 동군으로 나뉘어서 싸웠죠.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해서 이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누구죠? 이시다 미츠다리라고 하는 게 서군 그러니까 옛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그런 편이었던 사람들 동쪽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덕천가강이라고 하죠. 새로 나온 동쪽에서 좀 힘을 쌓아서 이제 충돌을 하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전쟁인데 여기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겨서 이제 에도로 이제 도쿄로 서울을 옮기고 거기서 에도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여기는 세키가하라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다. 딱 보면 동쪽과 서쪽의 군대가 만나서 싸울 수밖에 없는 게 여기가 일본의 지리적으로 봐도 거의 중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도의 역사적인 것은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현의 기후 기후는 우리나라마다 기후입니다. 이것은 민호지역의 대부분이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연교차가 심하다고 합니다. 분지 뭐 이런 좀 개념이겠네요.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추운 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리적 특성 이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관광 정보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보시면요. 기후는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분지인 지형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통마을, 전통 가옥들을 보면 네,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좀 수직적으로 높게 되어 있죠. 이런 집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지적 위치로 봐도 그렇고요. 상징적인 의미를 봐도 일본의 심장이다. 그래서 그림 같은 산에 둘러싸여서 아늑하게 품겨있는 마을들이 있다. 전통마을 그렇습니다. 이런 곳은 여러분 일본에서도 아마 지역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일본의 전통적인 가옥의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이기에 참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놓치지 말아야 할 곳 봄 가을 다카야마 축제라고 하는 곳이 있네요. 색채와 음악의 화려한 향연이다. 그다음에 시라카와 고와 고카야마의 초가집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쵸. 보시면 눈이 올 때는 참 절경이라서 여러분 이런 데서는 포토존으로 되게 좋죠. 그리고 또 전국 최고라고 정평이란 개로온천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이름난 새끼의 칼 제작자 도공이 있다. 전통식이 가마우지 낚시법을 고수하는 나가라강의 어부 이거는 가마우지 낚시법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마우지라는 새가 있잖아요. 새를 끈으로 묶어 가지고 잠수하기 위해서 이제 낚시를 하는 그런 전통 어로 방법입니다. 낚아서 주변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구히다, 히다다카야마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그러한 곳이 있는데 한 군데만 한번 둘러볼까요? 여기는 히다다카야마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초가집마을 아주 전통적인 그런 가오쿠저 그대로 남아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나무로 되어있는 목조주택이 이렇게 아주 아담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편한 곳이네요. 그래서 다카야마와 이 주변지역은 전통식 건축 그다음에 축제가 있다. 그래서 일본 최고의 상고 온천이니까 마음을 힐링하기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리고 또 기후 최고의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고요. 또 산으로 둘러서여 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환상적인 관광 명소이다. 그렇습니다. 일본의 알프스, 일본 알프스, 기타 알프스라고 해서 일본의 아주 험준하고 그런 역동적인 사람들도 볼 수 있다. 보시면 이렇게 눈 오는 때 가서 보면은 이런 조명과 함께 환상적인 전통가역의 배치를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축제도 보시면 참 좋고요. 나고야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있다고 하니까 나고야하고도 굉장히 가깝잖아요. 기후에. 그러니까 나고야에 간 김에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를 보고 나고야를 가시든지 하는 나고야는 도시니까요. 일본의 현대적인 것도 볼 수 있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그런 코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축제가 열리는 봄과 가을은 굉장히 또 수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 음식도 있고요. 더 이거는 가마, 가마 같은 것도 있다. 이거는 저희 축제 때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자무 같은 것도 하나, 하나, 하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케 양조장이 있다고 합니다. 물이 좋은 곳이면, 산이 있으면 여러분 계곡 물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물이 좋고 그다음에 쌀이 좋으면 꼭 일본에서는 좋은 사케 생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할 수 있는 그런 공장 같은 데서 갈 수 있으니까 양조장 갈 수 있으니까요.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약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런데도 빼놓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보시면 참 좋죠.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일본에 보면 이게 굉장히 만년설 같은 걸로 설, 누누도, 뒤토핀 이런 산맥 같은 걸 케이블카를 타고 볼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시라카와고라고 하는 곳에서 보면 또 이런 전통 가옥들, 모네 연못이라는 것도 있네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여러분 끝으로 한번 특산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현지 특산물, 구리킨톤은 설탕을 입힌 밤에 으깬 고구마를 섞어서 만든 요리이다. 와 여러분 달콤한 어떤 그런 열매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네요. 달콤하고 포근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직역하면 밤 황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와 재물은을 상징한다. 차랑 같이 마시면 굉장히 맛있는 음식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은어, 아유라고 하는 은어 은어는 기후현 나가라강에서 주로 잡힌다고 하고요. 그래서 가마우지를 이용한 전통 방식으로 났고요. 그다음에 은어를 조금만 살짝 뿌려서 치커로 구워서 먹는다. 은어구이. 그다음에 후유감. 감, 감도 유명하나 본가 보네요. 그래서 탄닌 성분이 별로 없고 질감도 배와 비슷해서 아주 달콤한 그런 것인 것 같고요. 게이찬. 이거는 닭고기 허벅지 살에 양배추와 마늘 간장을 넣고서 팬에서 볶아 만든 향토 음식이다. 이건 지역 그런 어떤 음식인 것 같습니다. 닭볶음이네요. 이것도 굉장히 가정식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다음에 소고기 이것도 유명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마블링이 뛰어나고 지방층이 한 겹이 있다. 그래서 구웠을 때 고기의 향과 육즙이 그대로 보전되어 있다. 이거 그리 서치면 봐도 맛있게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새끼 날붙이는 이제 도공들이 하는 것. 도공들이 만든 칼날 이런 거죠. 칼날을 만들었다. 13세기 때부터 만들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사무라이들이 사람 죽이는 칼을 만들었을 텐데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걸 생산하는 것 보다는 주방에서 쓰이는 식칼 같은 걸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질이 좋겠죠. 목조 이런 것도 있고요. 민호 그릇이라고 해서 투박한 이런 그릇들도 있습니다. 도자기. 굉장히 여기서는 도자기가 굉장히 종류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릇도 있고요. 그다음에 종이, 민호 종이. 이건 특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보시면 일본의 전통적인 그런 수공업 제품들은 거의 막라되어 있다고 해도 지금 뭐 그렇게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특산물도 굉장히 많고 진짜 일본의 심장임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곳이네요.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지역을 탐험해 보도록 하죠. 항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